. . . . . . . 가즈아 갈게요 원옥팀이 세례를 하고 피곤식에서 폐쌓한 거 안 돼 해봐요 나 했어 아니 언제든지 해도 돼 맞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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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한 번 이거 안 이렇게 안 그러니까요 또 오지구 형 그리고 뭐가 나오나요 또 오지구 형 네 아 잘 안 들려 귀가 잘 안 들려 썸네이 표정이 뭐냐고요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왜 너무 예쁜데요 되게 예쁜데요 너무 이라 왜 그래요 뒤로 가야 돼 되게 이석기 이게 뭐냐고요 그 이런 거 있는 사진인데 착각이라뇨 오해라니요 나 찍고 있었잖아 콩이 언니를 계속 찍고 있었어 저기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 가요. 오케이. 잘 먹으러 가요. 잘 먹으러 가요. 잘 먹으러 가요. 잘 먹으러 가요. 뭐죠? 무지개 반사. 나 지금 눌렀다. 진짜 눌렀다. 간지야. 너무 높아. 나 우리 엄마 김치도 찍어줘. 우리 엄마 김치. 엄마 고마워. 일단 기다려봐. 난 엄마뿐이야. 아빠두. 이거 보일 수 있으세요? 아니요. 유튜브 올라와요. 우리 엄마 유튜브. 저희 아빠 구독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름까지 나왔어. 염병렬 씨. 이거 자리는 다 지정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는 거예요? 상마다 언니들이 있는데 난 정하는데 다음에 또 정할 때는 안 써본 사람들이랑 그럼 여기는 연회선 핏? 네. 언제 살았어요? 푸른다. 푸른다. 아니에요. 푸른다. 무지개 반사. 박은 질렀어요. 저한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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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남면 봄이 더 맛있네요. 아니 이게 먹물이 터지면은 또 봄이 새깡해집니다. 무지개 반사. 맛있게 방금 의미드네요. 마음에 안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을 건데. 먹을 거예요 맛있게. 좋아해요. 감독님 배의 원천. 우리 식당 중. 아이씨. 아이씨. 봤어요 방금. 아이씨. 안 됐어요. 야. 왜 뺏어달라고 그래. 진짜. 야. 왜 뺏어달라고 그래. 진짜. 동영상이죠. 감독님이 심한 게 아니라. 참 코치님이 제일 심해. 조용해. 조용해. 위험해. 짜증나. 아이씨. 목소리잖아요. 먹었니? 무지개 반사. 오늘 운동 끝났으니까 홍삼탕 하나 먹어야겠다. 무지개 반사. 운동 끝나면 바로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먹고 저녁이 먹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장무를. 아침에 먹고 저녁이 먹고. 대충 가자. 네. 오늘 센터 하우스 갈까? 우리 어머니 내줘지. 우리 어머니 내줘지. 우리 어머니 내줘지.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우리 진짜. 내고 가야 돼. 어디서 가요? 알았어. 갈게. 깨졌다고. 어떤 거나 본래. 면은 두 가지가 있었던 단체. 언니 얘가 어차피 못 담으네. 어차피 못 담으네.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사는데. 나 불량 호심 돼서. 나 불량 호심 돼서. 나 불량 호심 돼서. 내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냥 하자. 친구들 다 아기가 있어요. 벌써 저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기들 줄 거예요. 아 아니라고. 나 두 개 먹고. 이러고 뭐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아직도 오look 좋아서.